최근 장성문화원에서 주관하는 베트남 문화탐방 계획에 의해서 대안 7월 16일에서 1월 22일까지 3박 5일 날 전액 자비로 우왕 공원을 통하여 따뜻한 남북나라 베트남 중남부 휴양도시 다남 호이안 여행 상품을 두루두루 바퀴며 기업하는 즐겁고 재미있는 문화탐방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베트남은 정신병장 베트남 사회주의 공합 소셜리스트 리퍼브릭 법을 베트남으로 계안성 질의가 3,443m에 달하며 면적은 한반도의 1,500m 인구는 세계 15위인 5,800만원 월남전쟁 당시 우리나라 청년부도가 주변했던 다낭은 베트남 남북부 지역의 최대 상관 및 항구도시이자 베트남의 5개 체크할 시즈목 하나로서 호치민, 하노이, 하이퐁당으로 4번째 건 도시입니다. 다낭의 이름은 큰 강원 입구를 얹으시며 다낭의 중심에는 황당이 우유히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 오프닝 영상에 이어서 수요일에 걸쳐 펼치지는 재미있고 즐거운 다낭여행의 화이란 김여신아 회복 박두 식사 잘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베트남, 하남, 나르도 호텔 같습니다. 여기에서 저들로 바다를 올리지 않으며 그냥 맨발로 뛰어라! 맨번에 추춘! 요거 보니까 우리 대한민국에서 오는 네, 여기에서 많이 사이소 그러니까 요거 바다를 향해서 바람, 바다은 오레 사장을 향해서 맨발로 뛰어라! 우리들의 제일 높은 추춘! 자, 맨발로 뛰어라! 하나, 둘, 둘, 하나, 둘 자, 휴양 엉! 혁 vs. 웃기지 않으니 눈여 주인공 하하하 허이잉 오이 침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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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도야 어쩌란 말이야 파도야 어쩌란 말이야 입은 물같이 적뒀는데 날들어 품추려 어쩌란 말이야 파도야 파도야 입수 시작 참 즐거운 시간 보내고 있습니다 최고의 여행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봉열 다운 아이 러브 장성 아이 러브 재선 해피 투게더 화이 브라질 어 브라질 팟카트립 팟카트립 브라질 아 우리가 디코브릭 코리아 샤우스 코리아 브라질 샤우스 branding 샤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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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우스 샤우스 샤우스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노르도 내 방 좋습니다